행복했던 숙면이 담긴 사진들 저희한테 문자로 남겨주세요. 포토 메시지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당첨자는요 두 번입니다. 바로 5253번님 그리고 7차 14번님이요. 축하드립니다. 5253번님은요. 엄마는 그림 한번 배워본 적이 없는데요. 오빠가 사다 드린 물감으로 집에서 이것저것 그림을 그리셨어요. 오늘은 엄마가 그린 세상에 하나뿐인 멋진 그림 선물을 받아와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저는 헌척으로 CG 이런 거인 줄 알았어요. 그림인 걸로 통증하고 있습니다. 사진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어떤 유명한 작가님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 손재주가 엄청 좋으십니다. 엄청 좋으십니다.